어우, 체중 130여, 우와. 어우, 체중 130여, 우와. 아니, 어떻게 나보다. 옷을 감안해도 거의. 제가 보면 옷이 한 10kg 되는 것 같아요. 옷이 한 10kg 되는 것 같아요. 나보다 지금 거의 15kg 이상 많이 나가는데. 최지방님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는데요. 아니, 멈출 줄은 모르는데.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는데. 최지방님이 멈출 줄은 모르는데요. 괜찮나요, 선생님? 이야. 저렇게 많이 나오는 건 처음 봤다. 35.8이면. 그럼 내 몸에 35%가 지방이라는 거예요? 대단한데. 평균의 배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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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태지방은 뭐 없을 거, 없는 거 아니야? 김종국 메신지 궁금합니다. 아, 이것도 궁금하네요. 이거 진짜 궁금한데. 이야, 지방. 몇 kg야? 100kg 올라갑니다. 100kg 올라갑니다, 지금. 공사가 완료됩니다. 8.5면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운동선수 평균이에요. 체지방률이 8점 뭐해? 8점 오면 낮은 거예요? 낮은 거지. 체지방 8점 오면 거의 그냥 운동선수라고 보면 돼. 이거 열면 됩네요. 되나요? 깜짝 놀라셨겠다. 깜짝 놀라셨겠죠. 아래팔인가요? 아래팔인가요? 아 이거지. 불안해 이런 거. 탈장이 또 한 번 있었으니까. 잘 못했구나. 검사를 잘 안 해서 그냥 불안했었는데. 매번 할 때마다 불안해 그래도. 나이가 드니까. 살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잘 보이죠? 그런 게 또 있나요? 얇은 좀 잘 보이나요? 지방이 없으니까 잘 보이나 봐요. 복벽이 두꺼우면 손도 투과가 잘 안 돼가지고. 큰일 났네. 큰일 났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아 예. 우와.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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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